서울시는 12월 5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기념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이산가족의 날 기념일 지정 취지에 맞춰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첫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9월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1만 3,970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4만 99명입니다. 관람시간은 평일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산가족의 날은 음력 8월 13일로 지난 3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